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피를 말린다니까요. 이게 사람을 즐겨요, 이게.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. 좋아요, 안주, 태닉 기조. 고마워, 고마워, 고마워. 항상 야구 생각. 24시간이 야구 생각이에요. 샤워하고 밥 먹고 갈 때도 야구 생각. 한국에 있으면 몰라요. 나오면 그게 욕심이, 그게 생각이 좀 더 나고. 한 번에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데 제 방망이 뒤에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다 태극기를 붙이면 강한 사람들을 좀 알아주겠다. 한국에 대한 나라도 좀 더 사람들이 좀 알게 되겠다. 내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. 추신수 선수는 공격과 수비에서 역시 메이저리거다웠습니다. 자, 추신수. 됐습니다. 컷에서 뒤로, 뒤로, 뒤로. 컷에서 뒤로, 컷에서 뒤로. 컷에서 뒤로,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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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쪽 볼. 네, 걷어올렸습니다. 준비했을 적. 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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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night, 출신수가 제일 유문했던 쿨인ASE는 예선, 충ещ petting 제가 더 감사hips겠습니다. 제가 더 감사했었어요. 오히려 팬들도 더 말썽했고요. 그리고 저를 따라주는 미국 사람들도 더 말썽했고요.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더 말썽했었고요.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. 정말 좋은 선수들하고 한 팀이 돼서 한다는 게..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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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! 세트 한 팔을 보낸 후에 쑤는 것 같아요 네, 셋! 네, 셋이 너의 가스트다せて 일교할의 맨날 날들 일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. . . . . . . 좋은 볼 잘 안 줄 거예요. 좌측에 쭉 뻗습니다. 넘어갑니다. 넘어갔습니다. 추신수 좌측 그 숲을 넘겼어요. 네 추신수 좌측에 두 점짜리 험난. 역시 매저리거의 면모를 정말 이것들 광저우에서 유감없이 보여주는 추신수. 이번에 충격수적입니다. 넘어갔어요. 또 넘어갔습니다. 네 똑같습니다. 두 점짜리 험난 추신수. 연타석 험난. 추신수 자 우리가 그 화면으로만 보았던 매저리에 대해서 활약했던 추신수. 다 추신수에 대해서는 매질이 그렇다고. 20-20 클럽을 달성해서 다 지금 눈여겨보고 급을 내죠. 2, 2, 2, 1. 좌측에 완전히. 자 갈릅니다. 잡았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 준비해 갈 필요 없습니다. 준비했습니다. 임수왕 호흡으로. 대단합니다. 대단합니다. 미국에서는 추추 트레인 그러는게. 네. 이슈왕 호흡의 주인공. 구성공. 나의 우유. 이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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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슈왕 호흡. 제아. 이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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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랑을 너를 사랑해 널 세상에 볼 수 있게 날아줘 말래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이 세상이 너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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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